2학년 3학년 너 2학년 때 몇 반이었어? 나 3반 야! 이거 졸라 웃기지 않냐? 야 니 얼굴이 더 웃겨 우리 졸라 3반 자리 없지? 저희는 노랑패스에 2,4,4,4 널로 박자 장 26.7 2,4 잠시 정리를 잡는다 문장 1,4 뭐? 나 지금 청소도구 한 번 줄대? 뭐해? 의자냐? 세 권 한 번 먹을래? 어. 무슨 맛? 아무거나 줘. 개인적으로 딸기 맛있어. 야 나도 줘. 누가 여기 있어? 나. 뭐 포도맛? 딸기맛? 포도. 포도 아직 안 뜯었는데. 오케이 개시. 야 떠들떠자. 아 근데 이거 잠깐만.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눈 맞으면 엄청 아파. 땡큐 땡큐. 너도 먹어 너도. 이거 레버는 없냐? 아 근데 우리 슈퍼맨은 그게 아직 없던데? 야 끝난 거 뭐 할래? 피방 거. 피방 싫어 노래방 같아. 그 홈플러스 앞에 피시방 새로 하나 생겼던데? 나 어제 홈플러스에서 윤리보고. 아 진짜? 계산할 때 새치기 하던데? 그 윤리샵으로 원하는 거 아니냐? 너네 세뱃돈 얼마 받았냐? 나 20. 단순히 해도 30. 근데 그게 무통 아니냐? 이번엔 천이랑 50 받았대. 아니 구라 치지 말고 50이야. 아 천이나 구라 아닐걸? 왜냐면 걔네네 집 잘 살아가지고 세뱃돈 진짜 50만 원 받았을 수도 있어. 너네 낙이랑 친하야? 어 나 같은 반이었고 나 저녁마다 디아블로 썰해주는데? 멘네 멘네. 나 맞네. 야 나도 해줘. 어 그럼 너 저녁에 들어와. 너 캐릭터 뭔데? 아마존. 병신 누가 해줘? 아마존에. 너 지금 뭐라 했냐? 병신이라 했냐? 아 그걸 그. 아 왜그래. 병신이 그 병을 고치는 신이란 뜻도 있는데. 또 그러네 이 새끼야. 아니 이 새끼가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. 야 야. 3번호 필요하자. 미안. 그 3층으로 가지마. 거기 학주 있어. 한 번 필요할 사람. 대답을. 어 왜 대답을 하네. 아 이 3번을 왜 비운기 싫어. 불안해 비운기 싫어. 비길래 비운기 싫어. 그냥 진짜 비운기 싫어. 불안해 비운기 싫어. 불안해 비운기 싫어. 니 뭐야 비운기 싫어. 니 뭔데 비운기 싫어. 아이씨. 그 자리 어디야. 나 여기. 중간에 앉았어. 나 뒤에 앉을 수 있는데 시력 나빠져가지고 여기 앉은거야. 그럼 가자.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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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. 가자. 자리 나이스. 야 여기 자리 없지. 대답으로 하네. 자리 없나봐 없나봐. 야 근데 우리 이번에 또 팔반이 와가지고 이거 이 상으로만 보면 돼. 오 개꿀. 너 가방 샀냐? 너 세부 떨받아 샀어. 얼마 받았냐? 30. 부각치지마 외가 포함? 아 올리친가. 올리친가 30? 어 올리친가 30. 너 얼마 받았디? 나 30 받았는데 엄마 15 줬어. 너 엄마한테 아니 좀 세부 맡기냐? 아니 맡긴게 아니라 나 적금 낸건데? 나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2개까지 쳐준대. 아 나도 아빠랑 3천만 안 썼어도 한 40 받는건데 아이씨. 책으로 누가 많이 주셨냐? 아 나 할머니 20. 와 니네 할머니 통 졸라 크지다. 아니 우리 이번에 다임 누구냐? 수학. 아 수학 씨. 아 작년에 졸라 풀었는데 아. 아 씨 여기 급식 실험니 괴물어. 야 오늘 메뉴 뭐냐? 아 대답 좀 해줘. 대답 좀 해. 아 씨 대답을 하네. 급식 뭐냐고. 야 여기 우리 자리야. 아 여기 우리 자리라고. 뭐라 그랬냐? 야 여기 우리 자리라고.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야? 아 니 자리 내 자리 어딨어. 뭔지 앉아 임자지. 야 여기 가방 안보여? 그럼 눈이 있는데 보지 안보이겠냐? 근데 왜 안보여? 눈이 삐었냐? 눈이 삐었냐? 눈이 삐었면 안 깎아야지 어떻게 삐어. 아 꺼져. 야 촛불이냐 꺼지게? 닭 잡죠. 닭 가져라 쳐줄게. 아 피키라고. 내 마음인데? 니 맘만이야 내 맘도 있어. 니 맘만이야 내 맘도 있는데? 쪼라고. 뭘 어쩌라고 여기 재운건데? 근데. 근대보다 순대가 맛있는데? 마짱 뜰래? 언제? 지금. 지금 언젠데? 아 지금. 몇 시, 몇 시, 몇 초. 지금 뜨자고. 야 마짱 뜰까 말까? 뜰까 말까? 뜰까 말까? 뜰까 말까? 야 너 새해 목표에 안 싸우기 좋겠지 않았어? 아 새해 목표 다지만 안 했어도 애매하긴 해. 애매하긴 해? 누냐? 야 놔 봐. 야 하지마 하지마.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아 턱주가리 너 빠져. 뭐라 하냐? 나 놔 봐. 뭐라 하냐? 쳤어? 마짱 뜨지도 못할 거면서. 야 뭐라 하냐 지금? 어? 야 뭐라 하냐? 진짜 턱주가리 너 빠지라고. 뭐라 하냐 진짜? 야 다시 한 번 말해봐. 뭐라 하냐. 하지마 진짜. 야 상대하지마. 뭐야 이 새끼. 세트. 뭐라 하냐 지금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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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축구송이 하나랑 턱주가리 하나랑. 아 뭐라 하냐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. 진짜 뭐라 하냐 지금? 어? 뭐라 하냐? 야 하지마 하지마. 야. 니네 뭐 하냐? 아 우리 가만히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막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. 막 선량한 학생들 막 괴롭히고 막 그래. 아 자기야 쟤네들 혼내줘. 막 우리한테 자리 뺏어. 야. 니네 따라와. 요시sterdam 쪽. 야 스시리 ram